다닌다, 다닌다 다닌다, 다닌다 내게 진으로 비춰서 아까워 대휘가 지금 노래하는데 왜? 아무튼 얘가 깔아가지고 부끄러운 거야, 뭐? 다른 애 시키면 왜? 손이 진짜 따라오는 거 같아 니가 나를 매일 유저트로 쓰는데 어디 센터 하려고? 센터를 해야 된다 센터 해보고 싶다 마지막 센터를 기대해볼게 꼭 데뷔할 겁니다 너무 데뷔를 하고 싶기 때문에 12위 안에는 들었습니다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해야죠